호버실드 이러고 있는데? 호버실드가 되는거니? 레전드 레전드인데? 다 꺼졌음 음.. 위에서 호버실드로 깼네 호버타고 그냥 깨고 왔나봐 이야.. 너무하네 금고 힘들게 둘렀는데 호버실드가 되는거니? 호버실드가 되는거니? 호버실드가 되는거니? 얘도 플랫폼인데? 저거 19층인거 촬영이야 아니 이미 촬영중이예요 하하하하 존나 웃기네 로카중이야 레전드네 이거 저거 회수해보래요 발전기 호버실드 호버실드 저거 회수해보래요 발전기 호버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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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şu 저를 포장 피우고 싶은데 컨센트롤 유고트 흐흐흐 레전드 호버실드가 된다고 레전드다 이거 이야 하하 추워함의 끝 거니깐요 그니깐요 밖엔 한번 나가볼래요? 어썸텔 바닥텔 타고? 밖엔 어떤 상황이지 그새요 서브 터졌나? 아니요 미모 실드가 되면 다 뚫지 그렇죠 그럼 호버 들어가면 다 뚫지 아니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해 된다구요? 수지 쟤는 문제에요 문제 응 문제야 문제 얘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얘 어디로 들어온거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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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호버는 위쪽까지 가지잖아요 전장까지 흠 와 근데 호버의 실드를 알고 올 줄은 몰랐는데 호버 실드면은 조금 호버 아닌가 싶은데 그니깐요 신고해봐요 호버 터진거 아냐? 예 아예 15 여기 봐봐 하나도 못 뚫었음 이거 봐봐요 하나도 못 뚫었음 호버 실드를 뚫은거지 이거 밖에 멀쩡한데 멀쩡하네 뭐 여기 하나도 못 뚫었어 터탑 못미렀어 여기도 못미렀네 아직 여기도 못미렀네 아직 흥 와 저기도 못미렀네 저기도 못미렀네 저기도 못미렀네 흥 와아 아 오빠